오늘 클릭 이 기업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윈하이텍을 조명하겠습니다. 기존 하판 거푸집을 대체하는 조립식 금속 거푸집을 선보이며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윈하이텍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정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잇는 철조 구조물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 위에 강판을 깝니다. 마치 장난감 블록을 쌓는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에서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외형을 만들어주는 틀인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목수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하판을 붙여 건물 모양으로 거푸집을 만들던 것이 차츰 조립형 금속 구조제인 데크 플레이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특히 윈하이텍은 업계 최초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도, 하판 거푸집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DH빔입니다. 기존 하판 보호 거푸집의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80% 정도가 공기가 단축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인력도 작게 들어가면서 공사의 진행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인력이,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겁니다. 또 DH빔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조해 건설 현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목수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하판 거푸집과 비교하면 공사 비용도 15% 정도 절감됩니다. 윈하이텍은 DH빔 등 데크 플레이트 수요 증가에 맞춰 음성 이 공장을 증설하고 10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장 선점을 위해 DH빔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홍보회도 나섰습니다. 최근 데크 플레이트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윈하이텍은 지속적인 신규 제품 개발로 수주 확대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 신성장 동력인 부동산 디벨로퍼 사업도 키우고 데크 플레이트 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